이 낚시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. 여러분. 군이 윗전에 사직교 아래거든요. 차가 못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데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서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차가 못 들어가서 좀 불편한데 뭐 이리로 걸어 내려가지 못가시고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. 차 뚜껑에 세우고 그러면 또 아름다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조용해서 좋아요. 조금만 힘을 내면 좋죠. 손수레를 가지고 와서 또 하는 분도 많아요. 그러면 조용한 포인트에서 남들이 안 오는 곳에서 자리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. 그런데 비가 어저께 내려서 그런가? 너무 맑고 해맑고 깨끗해서 좋네. 그래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.